저는요. 제스쳐 엄청 연습해요. 아 진짜 열심히 열심히 해요. 저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. 옆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? 그 다음에 저렇게 해요. 아니 계속 숙소에서 그러면 화장실은 거울 보고 계속 하는 거야?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계속 대기 싫은 거에요. 아 누구한테 배워요? 혼자 다 지었는데. 아 혼자? 가르쳐준 사람이 없고? 제스쳐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. 그렇군요.